Q. 나, 너 사랑하는 것 같아. 나, 너 사랑하는 것 같아. 그래도 우린 괜찮을 거야. 맞아. 진병아, 엄마 아빠 공항이다. 우리 비행기 기다려. 저번에 말했지? 그래, 엄마 말대로. 당신이 말한 거 아니야? 우리 세계여행 간다. 그래, 지금 말하면 됐지. 그, 뭐? 아빠가 깜빡한 게 있어서 영상 남겨. 사무실에 가면 예약자 서류가 있는데, 다음 주 예약 좀 취소해줘라. 아이고, 들어가, 들어가. 어, 그래. 또 연락할게. 잘 챙겨 먹고. 어, 그래. 아니, 이 사람들이 진짜. 사무실에 가면 예약자 서류가 있는데, 다음 주 예약 좀 취소해줘라. 아, 오늘도 잘생겼네. 어이, 프라도. 어이, 사나이 진주인걸. 무슨 일이고? 야, 너. 나랑 일할래? 가이다? 가이다? 자, 그래가, 브라더. 부모님 몰래 가이드를 하자는 거지? 그렇지, 브라더. 근데 니 그 가이드 해본 적 있나? 아니. 그럼 뭐지 할라고? 가이드 일이 뭐 있나? 우리 부산 토박이 아이가? 아, 맞지. 니 부산 사나이 아이가? 아, 부산 사나이지. 그래. 사나이는 빠꾸가 없지. 그래, 빠꾸는 없지.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? 운전! 니 차 받았다며? 어. 아, 진짜 운전만 하면 된다고? 자, 하는 거지? 아, 가자! 아, 가자! 모르겠다. 그래, 가자! 이, 이게 어떻게 해? 스, 스쿼트? 제임... 스쿼트. 오, 니 영어 할 줄 아나? 너는? 노, 잉글시. 잉글시 노. 내 지금 이것도 모르겠는데, 지금 뭐. 뭐. 잉글시 노. 뭐가? 잉글시 노. 잉글시 노. 잉글시 노. 잉글시 노. 잉글시 노. 잉글시 노. 그냥 통역사를 구하자. 통역사. 니 아는 사람 없나? 야. 통역사를 구하면. 이게 돈이 남겠냐? 아,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구해야지. 없지. 마, 니는 대학 다니면서 영어 잘하는 친구 하나 못 만들고 뭐 했노? 야, 너 아직 복학도 안 했어. 에이. 에이. 4년째 나와봐야 다 쓸모없다 이까네. 저게. 쓸모없다, 쓸모없어. 야. 귀신 나 잘생겼잖아. 그건 또 뭔 맥락이고? 니가 그래가 친구가 없는 기다. 그렇지. 이스바. 형님, 전화 하나 통해 볼게. 아니 뭐 단기 알바는 이딴 것 밖에 없어. 아. 아. 으아. 으아. 으음. 으음. 뭐야? 잘 지내나? 누군데? 저. 나는 잘 지내지 인저인이는? 뭐 장인? 아 좀 놔봐라 좀 아 좀 무슨 일인데 인저인이 일당 20만원 받고 일할래? 20만원? 야 누구 맘대로 내가 사장이야 아 좀 놔봐라 좀 조용히 좀 해라 아 좀 나 할래 뭐라하는데 네 하겠다는데 야 너는 전여친이랑 일할 수 있어? 못할 건 또 뭔데 그냥 하면 되지 뭐